안녕하세요 스님 네 참 마이크 잡으니까 떨리기는 하네요 네 저도 떨려요 전 결혼 18년차 되었고요 15살짜리 딸과 18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네 작년 8월쯤부터는 아들과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딸아이와 심하게 다투었는데 딸이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1년 정도 주말 부부를 해왔던 남편이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은 남편과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방황도 하고 정신과 치료도 좀 받다 우연히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아침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깨장을 가서 제가 욕심과 지착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아침마다 어리석었던 저의 지난 날에 대해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에 대해 엄망하고 미워하고 한해지던 것들이 가끔 훅 하고 올라올 때가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의 제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이 잘 다져주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도 강했던 저와 사느라 고생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조금 자유로워져서 좋은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스님의 귀하신 말씀을 청하고자 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딸과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대세입니다 아들은 가정이 이렇게 분열된 것이 동생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동생을 싫어합니다 가끔 동생이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동생이 제게 뭔가를 요구하면 아들은 동생에 대해 요구를 하며 엄마인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며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동생과 자기를 선택하라며 심하게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아침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이 제게 전화를 해서 용돈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바로 넣어주지 않는다고 전화를 해서 서류를 지르고 명령조로 용돈을 당장 입금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얘는 그냥 내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나온 아이일 뿐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딸아이에 대한 정이 탁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며칠 동안 딸아이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끔 전화를 해서 별일 없냐고 묻긴 한데 예전처럼 살갑지는 않고 마음이 그저 무겁기만 합니다 제가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좋을지 스님께 말씀을 청합니다 너무 막연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가 문제예요? 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딸은 뭐가 문제예요? 제가 딸이 문제인 것보다는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기는 가만히 놔두면 되지 그러니까 아들은 동생이 집에 오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못 오게 하라고 그러고 못 오게 하라고 해도 그냥 오면 되지 뭐, 지금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지금... 그리고 딸은 또 제가 어떻게... 아들이 나보고 비 안 오게 해달라 비 안 오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알았다 이러면 알면 되지 그러면 될까요? 내가 보니까 지금 얘기는 쭉 들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들이 동생하고 나하고 둘 중에 엄마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그러면 손을 두 개 딱 들고 너는 이 두 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두 개 다 내 손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어떻게 할까? 제가 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엄마는 너희 둘 다 엄마한테 소중하다고 그래서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긴 했는데 아들은 지금 저희 가정이 이렇게 된 게 다 동생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사람이 이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딸아이는 남편이랑 살고 있고 아들은 저랑 살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아들은 그게 상처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상처가 됐는지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는데 자기는 이게 싫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 보려고 하고 자기한테는 아빠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하면 어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엄마 아빠가 한 집에서 안 살고 따로 사니까 아이 생각에는 나는 아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서 한 집에 안 살면 돼 안 사니까 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자기가 한 집에 살면 되잖아 근데 살기가 그래요 남편이 제가 싫다 하는데 어떡해요 그럼 애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너희 아빠가 내가 싫단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솔직하게 아이는 그걸 알아요 근데 아이는 그게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생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러기는 했는데 그럼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나 얘기는 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안 하는 건 지타 지지 문제지 뭐 누가 나한테 당신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나는 안 믿으란다 이러면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럼 내 지옥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너 왜 자꾸 나한테 와서 귀찮게 하나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 말하고 싶다는데 말한대로 놔두면 되지 그럼 그냥 어떻게 싫으면 가버리면 되지 그럼 딸아이가 집에 왔을 때 아들이 막 화내고 화내면 지면 손이지 뭐 그냥 둬요? 네 그럼 딸아이는 딸아이가 뭐 전화와 가지고 돈 들어가라고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돈 없다 이러면 되고 빨래 넣어준다고 성질 내면 한 달 안 넣어줘 버리고 이러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너 달라고 삭삭 빌면 그때 넣어주면 되지 아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요 아침에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뭐 어떻게 기도하기는 그냥 108배 하면 되지 운동 삼아 그냥 뭘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스님께 질문하기 전까지는 아들이랑 딸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뭐가 무거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엄마랑 딸은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고 엄마하고 딸하고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친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어야 되는 법칙은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정이 있어야 된다 있으면 좋지만 없는 경우도 있고 같이 살아야 되면 좋지만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안 헤어지면 좋지만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죽으면 좋지만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죽는 경우도 있는데 헤어지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고 부부가 이렇게 헤어지니까 애들은 지 좋은 데로 가서 사니까 엄마한테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딸은 이제 아빠한테 가고 아들은 엄마한테 살고 이렇게 자기들이 선택해서 사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자꾸 갈등이 생겨 원수가 되면 아들은 아버지한테 간다 이런 소리 할 거고 딸도 또 아빠한테 하고 원수가 되면 나 엄마한테 갈 거야 이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자기가 딱 얘기해 봐요 저 솔직히 딸에 대한 마음이 제가 너무 무겁고 왜 무겁냐니까 돈 달라 이러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무거워요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주기도 그러고 막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딸이 떨어져 있으니까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이게 아니고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지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다고 자기는 이걸 속박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둘 다 풀이에요 자유에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자꾸 삐뚤어져 나갈까 봐 하는 염려는 솔직히 있어요 뭘 삐뚤어져 나갈까? 이미 삐뚤어졌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참 그러지는 않아요 엄마한테 전화해 가지고 욕설하는 거 삐뚤어진 거지 뭐 삐뚤어질까봐 삐뚤어질까봐 이미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 제자리로 잘 삐뚤지 않게 지금이라도 해야 되잖아 엄마 아빠가 성질내가지고 따로 사는데 우리 산 거에 비해서 너희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삐뚤어졌고 너희는 그래도 덜 삐뚤어졌다 이거 다행이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나만 하면 잘 못한다 아니 제가 잘못한 것도 알고는 있어요 뭐 자기도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 남자가 뭐 싫다는데 그걸 어떻게 싫다는데 그래서 그거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래요 그걸 내려놓듯이 애들도 우리 잘못한 거에 비해서 애들은 훨씬 잘못을 덜했다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 어린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없잖아 아침에 기도할 땐 그래도 제가 아이들을 위한 그러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나보다는 잘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 그러게요 아 그러게요 그래도 될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겠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지금 같은 지금 내가 이렇게 끄는 마이클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계속 할라 해도 그렇고 안 할라 해도 그렇고 마이클 탁 놀라니까 뭔가 찝찝하고 계속 들고 있을라니까 할 말이 없고 네 지금 이런 것이 자기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성격이 이 모든 남편이 볼 때 자기를 보면 깍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화가 나고 그랬으면 안 보는 게 나아 나쁜 건 아닌데 사실은 같이 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지금 아이들하고도 관계도 그래요 자기가 지금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지금 그렇게 있어요 삽박하게 어 그래 내가 못살아서 너희들이 그렇구나 그래도 너희들은 나보다는 낫다 나보다는 잘 산다 어 이렇게 딱 생각해서 남편도 아 자기가 싫어하니까 뭐 나 같은 성격 싫어하구나 그래 뭐 좀 살아보다가 필요하면 또 오세요 그때 내가 또 잘 해볼게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수행이지 그러면 끈적끈적해 가지고 그러니까 애들도 엄마를 만만히 보고 그러지 엄마가 뭐 애들하고 애들이 엄마를 어떻게 만만히 봐요 애같이 행동하니까 애들이 엄마를 만만히 보지 애가 어디 엄마한테 뭐 둘 중에 선택을 해라 그런 소리를 해요 그저 안 쫓아내고 집에서 밥 먹여주면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딱 바짝 잡아야지 근데 그거 잡는다는게 누들이 펜다는게 아니라 정을 딱딱 끊어가면서 살아야지 해줄건 해주고 못해줄건 못해주고 엄마 인생에 간섭하면 니 일이 아니냐 이렇게 딱딱 하고 살아야지 거의 뭐 짜증이나 내고 또 끈적끈적하게 정이나 묻고 야단 쳐놓고 또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내 그런 짓이나 하니까 애들도 엄마를 만만히 보고 딸도 엄마를 만만히 보고 남편도 자기를 만만히 보고 동생 저기 뭐 아들도 자기를 만만히 보고 큰소리 치고 딸도 자기를 만만히 보고 돈 안 버린다고 신경질 내고 그게 얼마나 자기가 초라한 인생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자기가 못돼 뭐가 모자라고 그렇게 세사람한테 다 괄시 받고 살아요 자기가 좀 정신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건 교육도 안되고 아무 도움도 안돼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을 좀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요 내가 봐도 좀 모자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자 겨우 떨어진다 끈적끈적하게 엿처럼 그렇게 껌처럼 살지 말고 살과자 있지 그러면 톡 부러지잖아 그렇지 빠삭빠삭하게 그렇게 좀 살아요 살 때는 딱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안녕히 계십시오 혼자 잘 살고 둘이 있으면 즐겁게 살고 혼자 있으면 혼자도 잘 살고 이래야지 둘이 있으면 귀찮다고 맨날 싸우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또 맨날 울고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물을 가지고 다녀오는 알감로 둘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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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